다른데 광기에 다크문 축제가 있는게 아니야 이게 광기에 다크문 축제지 뭐야 이거 봐! 이게 광기야 원래 오늘 출시하는 거였잖아 사펑이 오늘 오픈 아니야 12월 10일날 나온 어! 묻혔다 이거 어 묻혔죠 묻혔죠 어 괜찮은데? 이러면 3장 영능하고 넘길 것 같은데 넘긴다 넘긴다 묻혔다 뒤집어버릴까 이러면은 뒤집어 어차피 저코는 많이 나왔고 뒤집어 뒤집어 좋아 얼방 거기다가 타야 열받게 아! 빅사제구나 야 야씨 눈물을 부지내려 쉣 내 생각에 이거는 차라리 6, 7, 8, 9 뿅 6, 7, 8, 9 뿅 6, 7, 8, 9 뿅 되는데 다 꺼내버려서 두개 두개씩 지금 확정이니까 지금 여러분 너의 혐은 이제 내 것이다 지금 지금 7, 8, 9 뿅 이거든? 어때 으 Yeah 어릴방 precis 아 왜 제 구 unfortunately wellness 놀라운 동네야, 진짜. 어? 복제 얼회? 지금 타이밍에? 다음에 그리고 눈보라 눈보라 해서 나쁘지 않은데? 일단 얼려둬. 다른 데 광기에 다크문 축제가 있는 게 아니야. 이게 광기에 다크문 축제지 뭐야. 이거 봐! 이게 광기야. 서로 할 게 없잖아. 얼려줌마. 근데 얘도 미쳤다고 하지만 이걸 자연스럽게 넘기는 법사도 좀 미쳤긴 했어요. 얘네 하나의 피규어로 보는 거잖아, 지금. 또 알려줘. 니놈 옆쪽까지 얼려줌마. 아이씨. 아이씨. 잘 보라고. 일단은 모두를 사라지게 만들 테니까. 안 죽어서 뭐 부활할 것도 없지, 지금. 아이씨. 아이씨. 열받았어. 구원? 일단 주문을 다 써야겠는데요? 두 개 남았어. 이러면 달성. 부활. 부활. 아, 쉣. 아, 쉣. 아, 16대. 대신을 받아라! 여기 변이치고 한 번 더 쓸까? 얼만 까칠지도 모르겠는데? 어? 보자! 뭐야! 새로운 거 해보자 신선한 게 뭔가 느낌이 좀 있지? 어? 이건 뭐죠? 오오오오오오오! 아 근데 이렇게 되잖아! 아 대신 맞아준다? 어 대신 맞아준다 벌방하자 깨졌다 나야? 좋아 잠깐만 이게 킬가? 내가 걸어둡게 이케? 왈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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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